대한민국의 아침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섬, 독도를 아십니까? 한라산보다 높고, 울릉도보다 넓고, 제주도보다 오래된 섬. 지리적, 역사적,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. 대한민국의 주권과 독립의 상징, 독도. 더 많은 국민이 독도와 만나고,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, 우리 땅 독도를 알리기 위해 KBS에게 앞장섭니다. KBS는 독도 실시간 영상관 보급 캠페인을 통해 독도의 24시간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. KBS는 독도를 알리기 위해 KBS는 독도를 알리기 위해 KBS와 같은 capacit